진짜 축제는 지금부터! 앨범 발매 이틀 만에 400만 장 이상 주문 기록은 물론 음원 공개와 동시에 각종 글로벌 차트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븐틴을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! 세븐틴! 세븐틴!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! 네 반갑습니다 세븐틴 선배님들 오늘 이렇게 네 분이 나오시게 됐는데 이 조합에 이유가 있나요? 저희가 제비 뽑기를 했는데 파트가 나온 네 명이 저희 뮤직뱅크 100개씩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세븐틴 뮤직뱅크!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곡도 우지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해주셨죠 네 네 프로듀싱의 신 우지씨 음악씨는 어떻게 탄생된 곡인가요? 어 캐럿들 생각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감사하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다 캐럿들 덕분이죠 좋다 좋다 로맨틱합니다 또 선배님들 하면 퍼포먼스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예예 혹시 제가 오늘 같이 챌린지의 신에 도전해봐도 될까요? 아 수빈씨 수빈씨 아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음악의 신 챌린지 포인트는 이 손동작 아 손동작 따단 따단 이런 이 손동작이 굉장히 포인트라서 바로 가보실래요? 네 해보겠습니다 그럼 앞에 나와서 자 뮤직 큐 렛츠 고 울어 봉다 세상에 음악 귀신이 있다면 이건 당신께 주는 메시지 습득한다면 실패 실패 일반 좋은 시도했어요 이 어설 이 어설 두 번 동안 다 계속 실패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스튜디 MC 하느라 바빴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패 실패 다음 기회에 제대로 찍어주시다 그냥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좋은 기회로 다 제대로 제대로 찍어야 돼요. 네, 그때는 열심히 하고 올려요. 아, 이거 안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죄송합니다. 연습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아, 수빈 씨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저도 많이 그래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진정한 음악의 시, 세븐틴의 무대. 언제 재책해 볼까요? 네, 모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븐틴의 무대는 곧 만나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. 웃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. 실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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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.